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극히 큰 상급인이라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극히 큰 상급인이라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를 보내보자 내일 또 만나 안녕